어쩌면 그렇게 또 이쁜 것은 알아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또 이쁜 것은 알을까 우리 여기 정드님이 왔잖아 내가 그래서 이거 가르쳐달라 그랬어 그러시구나 우리 최여사님의 초이스야 아우 좋아 좋아 아니 전부 말씀하시라니까 안하시길래 내가 여기 알아 알아 그날 분위기가 지금 확 떠오르고 있어 이미지가 업되고 있어 자 이렇게 정드님이 시작 정드님이 오셨네 정드 사람이 오셨네 맘속 깊이 숨겨뒀던 보건품을 두었기에 못 잊을 정복은 아니고 이밤 찾아오셨는가 어린 정돔 어린 정돔 굴없이 이별 두고 알아듣기에 미련을 해서 뿔처럼 부기 턱을 걸고 오셨네 아이고 해구 허허 나 그 성화가 났네 아 어허헣헣헤허헣헣헤헣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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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헣 아 저기 안되는거 있으면 질문받아 얼렁 하시오 그래야 또 배와주지 안되는거 처음부터는 이렇게 아무이시면 다 네 아 예 네 그것도 질문입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아이고 안되지 안되지 정두님이 오셨네 시작!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이 오셨네 정두님이 오셨네 오셨네 맘속 깊이 숨겨뒀던 맘속 깊이 숨겨뒀던 잘한거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먼 예절 정복은 안고 먼 예절 정복은 안고 이 밤 찾아오셨는가 이 밤 찾아오셨는가 버리긴 정두 무거울 없이 버리긴 정두 무거울 없이 이 희별 두고 알았기에 이 희별 두고 알았기에 미련을 소불처럼 미련을 소불처럼 미련을 미련을 소불처럼 무기 더 흐르고 오셨네 무기 더 흐르고 오셨네 무기 더 흐르고 오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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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Pues 우후 우후우 후후우 후 부후우후 으 까지만 으 까지만 정든사람이 그놈 뭐라고 해서 그런거야 정든사람이 시작 정든사람이 그 다음에 오션넷 여기서 내려주는 거야 오션넷 맘속 깊이 숨겨뒀던 맘속 깊이 숨겨뒀던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보고 아픔을 두었기에 못 잊을 정복은 안고 못 잊을 정복은 안고 이밤 찾아오셨는가 이밤 찾아오셨는가 어머 잘한다 이밤을 내려줘 이밤 찾아오셨는가 이밤을 내려서 시작 이밤 찾아오셨는가 버리긴 정돈 무흡을 없이 버리긴 정돈 무흡을 없이 이별 두고 알았기에 이별 두고 알았기에 이별 두고 알았기에 미려가 늘 소뿔처럼 미려가 늘 소뿔처럼 미려가 늘 소뿔처럼 미려가 늘 소뿔처럼 이밤으로 이밤 오셨네 아하이구 대구 아이고 해고 호호 다그그그 호호 다그그그 성화가 난 해 성화가 난 해 성화가 난 해 이렇게 잘하는데? 너무 좋죠? 너무 좋다니까. 유처로 allez 잠시 에 회 Kristin 진치 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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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